자 이번 수업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역학적 시스템은 중력이나 전기력, 마찰력 등의 여러가지 힘에 의해 일정한 운동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의 두 물체 A와 B 사이에는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을 모두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련이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지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A 질량이 두 배로 커진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 뿐만 아니라 B가 A를 당기는 힘까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력은 물체가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며 지구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이다. 지표면에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높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는 미터퍼 세크의 제곱을 사용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또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약자로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 질량 M분의 힘 F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10mps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의 속도가 2초 후에 20mps가 되었을 때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보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낮은 속도 20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는 것으로 계산한 10mps이므로 속도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2초분의 속도 변화량 10mps로 계산한 가속도는 5mps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속도가 5mps의 제곱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5mps씩 변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정지에 있는 5kg 물체에 10m의 힘을 가하는 경우 가속도는 질량 5kg분의 힘 10mps로 계산한 2mps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2mps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5초 후 물체의 속도 크기는 10mps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은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하며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자연학화 운동은 물체가 공기저항은 받지 않고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낙하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으므로 물체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지표면에서 질량이 1kg인 A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높이와 관계없이 9.8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여 속력이 1초에 9.8mps씩 증가한다. 따라서 A물체의 1초 후 속력은 9.8mps, 2초 후 속력은 19.6mps가 된다. 질량이 2kg인 B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A물체에 작용한 지구 중력의 2배임 19.6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만 물체의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는 9.8mps의 제곱으로 A물체와 동일하다. 따라서 A물체와 B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시키면 매순간 물체의 도피와 속력이 같으며 지면에도 동시에 도달한다.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한 A와 B의 가속도 역시 9.8mps의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9.8mps의 제곱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가속도를 중력가속도 G라고 한다. AB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두 물체의 낙하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AB물체의 2초 동안 낙하거리는 그래프 아랫부분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19.6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수평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크기의 지구중력이 작용하지만 지구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므로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포물선 운동은 수평방향과 연직방향 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수평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방향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지구중력이 작용하므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자.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방향으로 5mps의 속력으로 던진 경우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2초 후 지면에 도달했다면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현직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함으로 2초 후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수평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함으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방향의 속력 5mps의 시간 2초를 곱한 1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물체를 10mps의 속력으로 던진다면 수평방향으로는 2배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지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2초 후에는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정리하면 각각의 경우를 ABC라고 했을 때 ABC는 연직방향으로 모두 같은 운동을 함으로 수평방향으로 던진 속력이나 물체의 질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되며 지면에 닿기 직전 연직방향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다. B와 C는 수평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수평방향의 이동거리는 물체를 던진 속력에 비례한다. 마지막으로 중력과 자연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 여러 행성들이 태양주의를 공존하고 있으며 지구 중력으로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주의를 공존한다. 지구에 작용하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밀물과 쌀물이 나타나는데 지구에 가까이 있는 달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력에 의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지표를 변화시키고 빙하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유자국을 만든다. 대류현상은 물질의 밀도에 따른 상대적인 중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와 눈이 오는 기상현상도 중력에 의해 나타난다. 중력은 생명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생명시스템에서는 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목이 매우 긴 길이는 높은 곳에 있는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매우 높으며 인델레시의 깃털은 중력을 이겨내고 바람에 날려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을 지탱하고 있으며 사람 귀속 전장기관은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 몸을 지지한다. 조류의 뼈는 속이 비어있어 중력을 적게 받으므로 하늘을 낳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준의 범위는 속이 비 converted 온다. 육상동물은 다리자, 색상도 유지한다. 육상동물은 다리자, 색상도 유지한다. 한 번 더 유지한다. 뼈는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다닐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